오케 17 17 어디갔어 하트 모양이네요 뭐 공부 어떻게 개푸도 안했네 어 패드가 안 켜진다 패드가 안 켜진다 야 옳지 옳지 오케이 타미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상해졌어 자 자민아 이거는 네가 고른 답을 써야 돼 고른 답을 알파벳으로 써야 된다고 영어로 써야 돼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네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처음부터 먹으면 뭘